국내 무선통신서비스 회선을 놓고 물밑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회선수를 늘리며 절치부심하고 있는데요. 2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서 알뜰폰 회선수 365만개를 넘으며 KT를 앞질렀습니다. 알뜰폰 회선수는 휴대폰 회선수에 포함되는 수치인데요. LG유플러스는 자사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회선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회선수뿐 아니라 이동통신망에서도 KT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회선수가 감소했습니다. 향후 시장 구도 변화에는 사물인터넷 회선의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휴대폰 회선수가 사실상 포화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달 말 입찰이 종료되는 한국전력의 원격검침 수주가 회선수 경쟁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